나 혼자 빗고 까로야. 야. 고쳐. 고쳐. 뭐 넣었어요? 뭐 넣었어요. 또 장난쳤지? 야, 나. 아, 채웠어, 채웠어. 뱉어, 뱉어. 10개 넣었어. 오셔, 고쳐. 자, 고쳐. 나 거기 가. 저는 눈보다 빠르다. 아. 음. 음. 게스본 때문에 장난치는 사람도 준호 오빠 밖에 없을 거예요. 그냥 칸인식, 칸인식. 마늘 씹어. 야, 마늘 너무 많이 넣었다. 마늘 만든 거예요? 마늘 좀 봐. 어떡해, 너무 귀엽게 받아들인 것 같은데. 카이 너무 좋아. 아니, 우리가 카이가 꼬리 먹을 생각이 있는데. 어떡해. 덧고, 덧고, 덧고 뱉어. 아이고, 덧고... 아이아이. 아이아이. 기억이 되셨군. 훗! 훗! Charlie teki 신도 쌀 преп서 그에선 청소년까지. 그리고 그에선 주지에선. 어떻게ça 쓰실 수 있는지? 내가 먼저 긴장을 확인해 봐, 그게 한국어 등장에선? 저는 지금 이제 맥수 터진다. 이것은 이런 것이다. 또한 그에선 방에선 하기는 사람과 같이 해달라고 할 필요한 사람 그런데 아직 안 해달려는 자기micdian가?